사회복무요원이 속초시설관리공단 소속의 여성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사회복무요원의 전출을 요구했지만 병무청이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을 키웠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좁은 주차요금 정산소에서 한 남성이 여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기까지 하는 폭행이 이어집니다. 여성이 휘청거리며 도망치고 남성이 뒤따라 쫓아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며 차 뒤로 몸을 숨겼는데도 남성이 계속해서 따라가자 보다 못한 사람들이 남성을 제압합니다. 욕을 하면서 얘기하다가 쪼르고 한 대 맞고 제가 거기에 너무 무섭잖아요. 아무도 없었으니까 주변에 차도 별로 없었거든요. 지금 찬물을 놓고 살려달라고. 지난 5일 속초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 26살 A씨가 여직원을 폭행해 6주에 부상을 입혔고 경찰은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속초시설관리공단은 지난 5월부터 A씨의 재배치를 병무청에 요청했지만 재지정 요건에 맞지 않다며 거부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조기에 이게 좀 이루어졌으면 이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됐을 텐데 사고가 난 이후에 적극적인 대처라는 거는 사실 사후 약법분밖에 안 되니까. 병무청은 요건에 맞지 않아 규정상 근무지 이동은 어려웠다고 해명했습니다. A씨는 시설관리공단으로 오기 전 다른 기관에서도 민원이 발생해 재배치받은 것으로 확인돼 병무청에 사회복무요원 부실관리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는 2천여 명이다라는 사회복무요원이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복무지도관은 단 4명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